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대체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성기관들 곧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00여 년 전에 사형 집행권이 로마 당국에 넘어갔기에 사내들인 법에 따라 예수님을 총동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체사장들이 여러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사내들인이 사형 판결을 내린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체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나 능력과 언행이 저들의 유성과 허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종교 사회상의 고요한 권위를 상당히 침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체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재판에 고유한 판결권을 가진 빌라도는 마땅히 자신의 양심적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어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판결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양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에 테러를 가한 죄인을 놓아주고 로마에 전혀 유예를 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당시 사용하던 동전에 티베리우스 시저가 멸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한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함은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당하셔야 할 모든 고통까지 끝까지 체험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이방 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형벌입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재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보금서마다 재패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재패를 세 가지 언어로 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만들어낸 제약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 보금에는 한 사람만 욕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맛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본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데 대한 절대고독감과 심각한 이기의 신경에서 비롯된 말일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의인으로서 그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러 다시 올 것으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 또한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6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때가 애굽을 탈출하던 해 처음 6월절로부터 1479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1년에 한 번 속죄에 이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때 여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혈통적 선민의 울타리가 무너졌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성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의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당신은 금요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는 오후 6시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데 요셉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 손실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겨련이 떨치고 일어나는 참신앙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리마데 요셉은 6월절인데도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47절입니다. 왁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무덤까지 쫓아왔는데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처형된 자를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언약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